아 아 하 치카꺼 간식하고 자 올라갈 주기를 했어요 간식하고 갑니다 간식하고 가는데요 간식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올라갈 주기가 제 고민 중에 주변에 바다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컨디션을 보고 지금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달려왔다 아무튼 비행을 잘하고 자 계속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는 포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흠 지금 약간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엄마 가겠지 왜? 왜 다치지? 아 나 다치는 거 말고 안 돼! 열려! 아 아 다른 거였구나 정말 이제 어려운 느낌 어려워 어려워 약간 먹구름 느낌 한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의 어떤 시카고 도착 바람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곧 나갈 것 같고요 집만 오면 옷을 좀 갈아입고 나가볼까봐요 여기에 3대 피자 맛집이 있다고 해서 피자를 먹으러 갈 겁니다 피자배로 솔직히 오늘도 피자 먹긴 했는데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유명한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람 좀 쐬고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 머리 닦고 싶은데 머리를 닦아 제가 머리를 꼭 닦을 수 있는데 잘 못 닦아요 제가 머리를 한쪽으로 닦는데 아주 잘 닦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야 그는 시작하는 게 오우 이거 보시는 분도 되게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혹시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웨이버 머리 하고 싶으면 머리를 따고 뒀던 거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궁금했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가끔씩 좀 이쁘게 하고 하고 싶을 때 저녁에 엄마한테 머리를 따달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푸르며 이제 물결 웨이버가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언니가 해줬다 엄마도 해줘고 언니도 해줬던 엄마한테 진짜 우리 친구였죠? 어떻게 한 번만 딱 하고 그냥 묶어버려 이렇게 완성 끝 끝 외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가들이 이제 막 무럭무럭처럼 진짜 렛츠고 멈출 비 오기 비 오기 지카고입니다 여러분 와아 이거 송파탕인가? 와 신기하다 뭐지? 이게 뭐일까요? 인형 만드는 건가? 아닌가? 신기하다 비자집 비자집 입구 바로 앞에 있었어 인형 만드는 건가? 인형 만드는 건가? 인형 만드는 건가? 피자 나왔어요 맛있겠다 피자와 스파게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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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뜨거기가 너무 맛있어 좀 try them all 얇은 것 같아 민아도 엄청 좋아할 수 있는데 이 치즈 크롭 야무지게 조식 먹거든요. 아침에 단톡방에 조식 먹을 뿐인데 다 자고 있어가지고. 스파르키랑 감칠 조심하고. 근데 어제도 피자먹고 오늘도 피자먹고. 타고에서 얇은 거 먹은 게 처음이니까 근데 그게 맛있어요. 여기 어제도 진짜 피자먹고. 완전 자극적으로 파테로니 만두가.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맞아요. 한국이 민망해서 잘 만들어서. 여기 온 거 같은데? 저희 여기 온 적 있는 거 같아요 저번 투어 때.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온 거 같은데? 파테로니가 어딨어요. 이 길도 너무. 이 깨끗한 길도 제가 길을 한다고요. 여기 왔었네. 언니 여기 저희 왔었어요. 저희 저번 투어 때 여기서 엽서 사고 그랬었는데. 똑같애 똑같애. 오랜만. 제가 여기서 전부 갔잖아요. 와 이거였어. 이 재질이었어. 이거 대박이다. 맨날 감탄해. 이거예요 언니. 아 나도 이런 잠옷 사가야 되잖아. 제가 사고 싶었던 머리끈을 빗했어요. 역시 마트 최고야. 최고야. 되게 좋다. 근데 투어 때마다. 뭔가 스쳐 지나갔던 곳을 다시 이렇게 온다는 게. 신기하네. 여기서 시리얼도 샀는데. 이걸 사서 리아 생일선물을 주는 게. 뭔가 리아 생각에 더 잘 어울리기나. 용과 되게 잘 먹었던 거 같은데. 뭐 사주지? 리아를 뭘 사줄까? 오 이렇게 근데. 진짜 잘 모른다. 진짜 좋아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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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시작해볼까. 지금 시작해볼까? 신기하네. 내 아이 생일선물. 뜨거운 날. 이거 뜨거운 날입니다. 지금 밀크홀 박하였고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물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키위딸기 조합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이거 완전 꿀조합이거든요 미국 나올 때 진짜 자주 먹는 맛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Look at the pores The details The graphics The kids like to say The graphics Wow It's so delicious Here is the juice. It's sweet and delicious You have prepared to go up I'm not sure I prepared to go up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Bro, I feel like it's just YouTube now Yeah No It's gonna be so weird It's gonna be so weird when I can see a different color on there Good God From the end of the day I'll cover it Yeah, exactly Just like a cow You can apply it You're so good My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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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래서 저 카메라 그거 따라오래요. 저 지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약간 무섭거든요. 안녕.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